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 꺼진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이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고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쇠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리로 돼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간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얘기에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아멘 나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 것이라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 것이라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을 것이라며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얽매인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셨죠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큰 소리를 부르지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워낙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흉악하게 생겼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랬죠?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첫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을 들렸는데 어떤 귀신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귀신은요 더러운 것 좋아해요 이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이 새나 짐승들 이런 독수리, 죽은 시체를 이렇게 파먹거나 하는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도, 새도 이렇게 보면 더러운 것을 먹는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사람도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국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환경,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굉장히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쓰레기 갖다 싸놓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할 정도인데도 하나 자기들은 불편한 점이 없어요 이 귀신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환경을 너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을 자꾸 씻고 쓸고 닦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을 들렸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정결하지 못해요 마음은 언제나 부정함 속에서 그 부정함을 겉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그러는 것이지 마음조차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것에 속해 있어요 더러운 것 그리고 그 행동을 볼 때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악한 행동, 더러운 것 이런 것들에서 그걸 막 행해요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것이 나쁜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막 해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날마다 또 와서 하고 그리고 또 좀 뭐 했다간 또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 옥에 가두든지 뭐 어떻게 제어를 하든지 별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삶 자체의 생각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환경이 더럽고 모든 것들이 더러움 속에서 운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일을 행한다 더러운 귀신이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 무덤 싸에 거쳐 하더라고요 무덤 싸에 거에요 무덤은요 무덤은 죽은 자의 것이잖아요 죽은 자 이 무덤은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어요 예쁘게 갖고 오기도 하고 꽃도 갖다 놓고 이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요 무덤에는 회칠을 했대요 회칠하는 무덤 회칠을 해도 하얗게 해서 물론 다른 사람 표시해도 하겠지만 깨끗하라고 예쁘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겉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러나 무덤 자체는 뭐에요?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거에요 죽은 자가 있는 죽은 것이 있는 거에요 죽었어 그러니까 겉이 아름다워도 속은 죽은 것으로 가득한 거에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겉은 멀쩡해 뭐 그냥 바르고 있고 꾸미고 나면 뭐 너무너무 예쁘죠 아름답죠 그러나 그 속에 죽음이 있으면 죽은 자가 있으면 그는 죽은 거에요 죽은 거에요 껍데기의 아름다움은 뭐냐고요 겉은 금그릇인데 그 속에 쓰레기 담고 오물을 담아놓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오늘 우리들의 몸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서도 내 영혼이 죽으면 무덤이라고 내가 무덤이 되는 거에요 무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겉만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다면 그는 무덤이에요 껍데기가 무덤이 무덤만 아름답게 무덤이 돌아다니는 건 무덤이 무덤이 속에는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겉만 아름답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겉은 후폐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면 내 영혼이 강건하다고 하면 그는 아름다운 자에요 이처럼 귀신 들리는 자는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도 얼마나 다 끊어버린 거예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여러 번 고랑을 채우고 사슬로 묶고 별질을 했지만 다 끊어버렸대요 이렇게 귀신 들리는 아주 강해 근데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자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쇠사슬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세상에 이 귀신 들리는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자유케 만들려고 한다고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도 쓰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귀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면 힘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의학을 가지고 또 학문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 힘을 억제할 수가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과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 그냥 무하게 난동을 못 피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정신하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다 끌어버리니까 삼손이요 삼손이 힘이 얼마나 강했어요 삼손을 묶으려고 삼겹줄로 갖다 묶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다 끊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원천이 근데 이 귀신의 역사는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힘으로써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문제 해결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 왜 다 끊어버리니까 이게 귀신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덤이나 산 어디서나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해요 발광하는 예 여기 좀 발광하네 여기에 발광해 이 발광하는 시대에 오늘로 우리가요 이거 발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산이나 들이나 할 것 없이 크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은통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발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이게 무슨 시대요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 귀신이 주장하는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발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시대는요 먹고 마시고 그게 힘이 넘쳐나 근데 노동을 하고 그것에 자기의 그것을 뺀 정욕을 이렇게 발사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발광하는 소리소리 지르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그냥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하는 오늘 시대가 그래요 그냥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발광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발사할 곳을 찾아서 사람은 산으로 들러 그리고 그냥 뭐 모든 장소로 막 다니면서 별이 발광을 해요 자 발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지고 아 이제 내 마음 편안하다 이렇습니까 사람은 발광하다 하여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깐 잠을 잤다가 또다시 힘이 생기면 또다시 발광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귀신이 사로잡히니까 오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들이 자기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잠을 못 자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떨어져서 잠자다가 또 일어나면 또 발광하고 정말 이렇게 험악한 세상 이것이 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덤이나 산이나 어디서든지 이들이든지 골박이든지 어디든지 가든 막 이렇게 발광하는 그런 시대 이게 귀신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문제 해결할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친대요 돌로 자신의 몸 귀신은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무언가 되는 거죠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 자기 팔뚝에다 막 자해를 했어요 이게 뭐 팔뚝에 뿐만 아니라 온 몸동아리에다 하고 막 그냥 이런 자해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누가 그래요 이게 귀신이 충동질을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 자해하고 고통을 쾌감으로 느끼고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귀신의 줄에 매여가지고 사탄의 줄에 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여서 번 돈 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우리는 서슴치 않고 하고 있어요 애써서 땀 흘려서 모은 돈 가지고 자기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마구 먹는 거야 마구 먹고 마시고 행하고 있어요 술과 담배와 그 마약과 하여튼 각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뭘 해요 자기를 죽이고 있다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게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거 오늘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자기가 번 돈 갖고 자기 생명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써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을 자기의 해치는 일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들이 자기를 해치는 일을 해요 자기 몸이 귀한 줄을 몰라요 자기 몸이 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해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해야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들어서 애써서 벌어가지고는 자기 몸을 해치고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종종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게 누가 주인이 되니까 귀신이 주장하니까 귀신은 자기 몸을 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로 무익한 것을 가지고 팍 해져 무익한 것을 자기 몸으로 해치는 나의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나를 해치는가 한번 보세요 네? 어떤 걸 가지고 나를 해치고 있는가 나를 해치고 있는가 나를 해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복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귀하게 귀하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우리들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 귀신은 또 여기 뭐라고 있어요 달려와 가지고 여기 큰 소리로 부르지 이런데 지극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 무슨 상관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사람들이 다 그래 하나님과는 상관이 하나님 없어 예 아무리 외쳐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 하나님 없나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두는 똑똑히 바라고 우리 두고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 외치고 우리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외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요즘에 사상들이 어떤 사상 귀신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버려 하나님 없애 하나님 없애 인간이 위대해 인간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사상을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으로 지금 가득 채워지니까 얼마나 많은 중악한 죄악과 악과 그 추하고 더러운 이 귀신의 문화가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문화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고 귀신 벌러돼가지고 귀신의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신가 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내가 아무리 상관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난 너와 상관이 있어 나는 너와 관계가 있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가 인정했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저게 부르지면서 상관이 없대 부르지면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던 우리 양심이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고 하시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너와 상관이 있어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어떤 사람에도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누구나 다 하나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린 잊으려고 사상과 모든 것 같고 하나님 없어 인간이 만든 거야 아무리 떠들어와요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난 너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 하면 이 귀신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귀신의 역사 속에 우리 귀신의 메인 이슈박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린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왜 가셨는지 여기 가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귀신들인 자들을 위해서 귀신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귀신에 속해가지고 자기 몸을 헤치고 소리를 지르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악을 죄악을 행하고 물먹듯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있는 이런 그들을 구원하기 그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뭐 하고 불러요 아무게 하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르러 왔어 너만 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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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고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거라사인 지방에 찾아오신다 귀신들인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권주시려고 찾아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시게 죄많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은 오늘 우리들을 권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귀신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 나가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귀신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신문이 구련의 신문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흉악한 더러운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악한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귀신아 나가 사탄아 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 더러운 병마에 나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외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와야 돼요 듣는 자가 보게 있어요 예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자유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잡힌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귀신의 역사하고 어둠의 역사가 강하고 모든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네 노아 홍수 시대에도 전부 다 죄악이 만연해서 따스러울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노아를 찾으셨어요 구원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다 멸하시지 않냐고 거기에 구원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구원을 하는 일꾼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셔요 서동과 고문성에서 로스를 구원해 내셔요 건져내신다고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이 귀신의 사로잡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시고 구원을 이루셔요 오늘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구원자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구원자를 건질 자를 건지시고 여기에서 무덤사에서 끌어내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예배하는 백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이 아무리 어둡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새 빛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방법과 그의 역사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서 온 생의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일으키는 뜻이 하늘스러운 것처럼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이여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예배하고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 있든지 가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부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건지고 좋은 지도자 일꾼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굳이 있어야 잠잠케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타신 그 배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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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으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게 귀신이 우리를 얽매이고 흉악한 결박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꿈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거라사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암흑하고 어두운 속에서도 구원자를 보내셨고 일꾼을 보내셨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거라사 땅이 흉악한 자를 건져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구원하실 자들을 다 건져내실 것이고 또 지도자를 보내실 것이고 일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길로 믿습니다 걸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 민족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이루고 나타내고 하나님이여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길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 성의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